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최근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난 12일 순천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2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화의 지지를 담은 위안과 응원의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국제교류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